웨이플스토리야? 계란간장밥? 나 근데 이제 생계란은 잘 안먹어 덜익은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제가 고기도 무조건 슈퍼웰던 타면 탔지 덜익은건 안먹어 탄거는 그냥 숟가락 끌거대서 먹으면 되는데 덜익은건 뭐 방법이 없잖아 입김으로 불어서 뭐 할 수 있는게 아니야 회? 회는 예외 회는 먹긴 먹지 근데 그니까 원래 익혀야되는거를 안 익히면 좀 그렇다는거지 근데 뭐 계란도 사실 뭐 풀어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뭐 뭐 그런데 슈퍼웰던은 뭐냐고 그 삼겹살이 막 빠삭빠삭하게 이제 과자처럼 되는 그정도 하긴 뭐 내가 날것을 별로 안좋아하진 않네 궁금히 생각해보니까 슈퍼웰던은 낡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도 그런데도 어쨌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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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1 자리 중에 가장 높은 애맨 그레이트 헬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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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교도만 교황령 칠 수 있어? 어? 이교도만 교황령을 칠 수 있다 다른 종교를 해야된다는 얘기네 교황령을 칠라면 음 음 음 음 둘둘 하나였지? 둘둘 하나 둘둘 하나 가지고 액투도 좀 많이 만들어야겠네 가지고 액투도 좀 많이 만들어야겠네 가지고 액투도 좀 많이 만들어야겠네 harassment 카페 터치 염 공연 난 날 야 그 편의점에서 삶은 계란 사다가 냉면에 넣어서 먹어 그럼 돼 알았지? 적게 주는 데는 이렇게 하면 돼 부족한 건 뭐 내가 사다 먹어야지 뭐 방법 있겠어? 그냥 삶은 계란 팔지 않아 어디서 파는 거 사서 먹어 냉반석 계란 못 먹을 건 뭐 있냐 없는 거 봐 낫지 하아이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신부수업? 신부수업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신부수업 뭐 할 게 있냐 그런 거 알아야 되니까 좀 하지마 그런 거 야 이거 가죽애투 이거 피혁 두 개씩 없어지네 이번에 그 방송지원 프로그램 꽤 많이 지원했더라 뭐가 나올지 되게 궁금해 나는 이제 귀찮아서 안 했는데 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한데 다음번 또 하면 그때는 생각해보자 마블 멀티 대전 막 열어가지구 마블 멀티 대전 막 열어가지구 개구리 대회? 몇 개나 만들었지 지금? 몇 개나 나오냐 이거? 둘 넷 숫자가 좀 애매한 거 같은데? 몇 벌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여성복 여성복 이건 실크로 해야되네 아 울 울 울 울 해야되구 이거 색깔 입히는 건가? 이거 색깔 입히는 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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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거 좋은건 없겠지? 방 60자리 있긴 했는데 그냥 가는게 빠를거같은데 이렇게 오래걸리네 도로도로동 이거 두개에다가 이거 하나 남았네 그게 모자르구나 아 무두질하기 싫은데 안파나? 안파시나요? 안파시네 일단 세벌 세벌 일단은 만들었다 헤럴드 킹아무 우리 애들 껴줘야지 갑옷을 하사하도록 하지 와 이거 입으니까 갑자기 야 이거 괜찮다 저거 그 모이칸 야야 저거 추염되게 멋있네 오 기사인데 세라피나 이거 입도록해 얘한테 안어울린다 넌 이게 막어울리는거같애 이거나 해라 어차피 뒤에 총질만 할거니까 아 롤리나 어 바꿔주고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가지 뭐 퀸이우스 중요하니까 입혀주고 그럼 38짜리 두개 47짜리 하나 났네 47짜리 아에릭 갑옷 이거 41짜리지 47짜리 바꿔주고 나머지 세개 다 팔아버리면 되겠네 음 이국 갑옷 이거 비싼거 저기 뭐야 유니크템 있네 최고의 갑옷은 유니폼으로 입어야 최고 쩔쩔 르 르르르 알데브룩씨가서 가죽 파는지 한번 보고 식민지 관리 한번 해줘야되겠죠 쇠하고 이런거 철 이런거 들고와가지고 냅다 좀 박읍시다 흠흠 어 파이크맨 이거 버프코트 야 이거 완전 진짜 이제 총사대 제대로 가네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뭐 그럴싸한 거 같아요 하 내복 누가 내복이래 누가 내복이래 누가 내복이래 목재 돌 빵은 저기서 하면 되고 도구 도구 하나 식량 갖다 박자 총이요? 총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 총 뭐 새로 추가된거 있잖아 볼까 한번? 그치 총 뭐 추가된거 있을수도 있는데 이거 두개지 불편도가 영향주는거는 이동속도 무거워 방해도가 높아지면은 무거워가지고 몸이 둔해요 그거를 상승시켜주는게 운동능력 물론 운동능력이 그냥 있으면은 맨몸상태에서도 빨라요 사실 그 토너먼트 같은거 좀 자주하고 그 다음에 1대1전투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운동력 무조건 찍어줘야돼요 사실 별거 아닌거 같은데 저거 하나 찍으면은 무빙이 달라져 사실상 8스킬 9스킬 찍으면은 어 막 여러명 있어도 도망치면서 카이틴도 돼요 근데 저게 1스킬 밖에 안 찍혀있으면 나보다 높은 스킬 찍은 애한테 무조건 따라잡히겠지 따라잡히면 둘러 쌓이는거고 둘러 쌓이면 죽어야죠 뭐 어 음 음 음 음 아 돌리는게 어려워 근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된다는게 시간이 너무 어려워요 킥 킵 이 하나 남네? 211이었어 설마? 어쨌든 일단 알겠고 돌 엄청 많다 석재가 진짜 많이 들어가네 보니까 이게 딴게 많이 들어가네 돌이 엄청 많이 들어가 기승전 돌이야 팜가서 저거 가져옵니다 길드 업그레이드 언제 되냐고? 그러게 너무 오래 걸리네 길드 업그레이드 카펜터, 카펜터 어따 지었지 내가? 카펜터 저기 젠다르, 젠다르 아닌데? 알데브룩씨가 아마 카펜터일거야 가보자 카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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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치 없는 양선무기 없나? 어? 아이씨 카펜터 왔다 여기 길드 레벨 몇 레벨이야? 가보자 오우 마.. 마지막 레벨이네? 음 이런데 뭐 별다른거 없으면은 뭐 팥수들 팥수들 완전 바보야 팥수들 팥수들 너무너무 바보야 팥수들 팥수들 완전완전 바보야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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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캐비넷 밖에 없어 근데 웃긴게 크흠.. 그리고 뭐 우든 레그 캐비넷 이거 만드는거 엄청 오래 걸려 이거 6천원짜린데 뭐 리넨이 싼것도 아니고 그런가? 이거 얼마나 걸린지 해볼까? 목재 자르고 목재 자르고 어? 목재 이거 파는.. 어디갔지? 뭐야 없어졌어 이거 자르고 아.. 우와 뭐하는거야 이게? 허허허 우와 신기하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깎으면 되는거야? 음.. 이런식으로 아.. 이렇게 눈 레그 노래 만드는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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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칄 어.. 포기 소심 없어 없어 머스켓 머스켓이 마지막이에요 현倒 우스 north 비 rings 안 써, 양. 명공의 휠락 피스톨 요런 거 나오면은 꽤 쏠쏠할 것 같다. 머스켓 대량 생산? 그래서 뭐해. 애들 어차피 못쓰는데. 마산 권총 지금 쓰고 있는데 뭘. 이거 쓸 수 있긴 하다. 양손무기 이거 쓸 수 있어. 그렇기는 한데. 이걸 쓴다고? 아, 진짜 이거 밖에 없나? 그나마? 아, 사나 봐. 왜 이렇게 그... 방... 방값이 왜 이렇게 변동폭이 크지, 이렇게? 물가 변동이 너무 심하네. 사놔야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사놓겠습니까? 흠흠흠흠흠흠 피어잭 제품 다 박아놓고 샀던 거 다시 사고 세풍병 탈연룸 뭐냐 지금 아 마실 거 없다 인력소 왔어 15개 쌓여있네 15개가 최댄가 보다 이너스 계속 준다 줄어든다 견고한 요새 또 해야돼 아이씨